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KCC건설입니다. 어제 급등한 KCC건설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상반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한 분은 KCC건설 저평가되어 있다.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건축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KCC건설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KCC건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건설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이 많네요.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또 KCC건설이 불을 뿜었습니다. KCC건설 일단은 먼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신 김민수 대표님 먼저 오늘 할까요? 부정적인 거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거 먼저. 앵커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KCC건설을 볼 때 요즘 나오던 얘기가 어제 보니까 중소형 건설사가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어제 또 지표 중에 이것저것 쳐다보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는 수주가 작년 하반,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꽉 찼습니다. 거의 이제 KEPA가 어느 정도 도달할 만큼 이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빈 쪽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좀 수주가 빈 중소형 건설사로 더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신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 정책이 좀 바뀔 걸로 보지고 있는데 꽉 막혔던 LTV가 이제 한 70%대로 완화되고요. 돌립니다. 첫 주택 구입이 한 80% 정도로. 앵커님 이제 사셔야죠. 그래서 DSR도 일부 조정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KCC 건설은 건축 쪽이 74%대, 그리고 또 스위첸이 아파트죠. 그렇죠. 그리고 웰츠타워가 오피스텔, 이런 쪽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시공능력 평가가 한 32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쪽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 145%,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비율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을 봤을 때 하반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영업이기 한 300억대로 한 40% 정도 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회사의 실적 발표 때 나왔던 내용들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수주가 약간 좀 위축됐었다. 이 부분이 다시 보강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적에 나왔던 원자재 가격 관련된 상승 부분들, 이 부분을 이제 실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앞으로 분양가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있고요. 게다가 또 시총이 2천억대가 좀 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주당 순자산 2만 1천 원대 대비해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으로 중소형 건설사가 움직이는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CC 건설이 어제 좋은 흐름 20%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대형 건설사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다가 중소형 건설사 쪽에서도 수주라든지 앞으로의 정책 수혜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시선이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임순재 대표님은 KCC 건설 더 가기 좀 어렵다고 주셨네요. 일단 지금 신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 건설 정책 자체가 민간 주도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판적으로 이제 캠퍼는 다 커진다라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와중 내에서 민간이 커진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증권사 위주의 그런 아마 선호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유명 입지가 좋은데 같은 경우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건축 뭐 관련돼서 재개발 관련돼서는 중소형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수준의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제 공공택지 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들이 상대적으로 참여기계가 확대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어저께 올랐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건설사 내에서 이제 지금 수납매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대형 건설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낮은 중소형 건설사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원자재 수급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작년 4분기에 실적이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 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 때문에 지금 조금 나빠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때까지 한 2, 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중간에 건설비를 증액을 하기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둔촌운동 주공아파트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형사들이 참여했을 컨소시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중소형사는 조금 그런 이제 가격 올리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사들이 이제 건축 자재 관련돼서 지금 구매를 할 때도 대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사들보다 평균 단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사 입장에서 보면 높은 가격, 자오금 물량을 높은 가격에 사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 개선 상황 자체는 일단 건축 자재의 가격 변동폭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뭐 약간의 뉘앙스 결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대형건설사에 뭔가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이 집중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흘러넘쳐서 중소형 건설사에게까지 그런 수준이나 수혜가 넘쳐나서 흘러갈지 두 분의 의견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어느 쪽에 좀 배팅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